이건 뭐죠? 그냥 길망이 묘미에요 말투 길망세요 원이가 오프해야돼 원이가 오프해야돼 아 튕겨 원이가 오프해야돼 오프 오프? 네 아 ON 해 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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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유령할래요? 못생긴 누나 할래요? 랜덤이에요 둘다 누나 하죠 누나 큰 맥 이제 도망가면 되요 여기서 이제 도망가면 되요 여기서 이제 도망가면 되요 어? 죽었다 누가 빨강림! 빨강림! 아! 아! 진다 그 dibzon 자 beam을 살려야한다 알림 주고봐... 이거 한 판 더 해 아 minist 아니 이거 타겟 바뀌어요 저 시간도 있죠? 지나면 타겟이 바뀌어요 빨개 파란 뭐야? 그냥 파란 그대로인데? 죽었어 바뀌었다 빨간색인데? 잘가세요 한번만 한번만 벗어비켜봐봐 아니 왜 왜 나는 바로 죽이고 너는 왜 안봐주니? 나쁜놈아 네? 잠깐만요 아 나쁜 갤럭시도 나쁘고 너도 나빠 소원이도 그냥 둘 다 나빠 아까 혈압 마르톤 할때부터 나빴어 절 소원이라고 부를 대가입니다 소원아니다 소원아니다 아니 소원아니 아니 이거 안하면 게임 안끝나 그럼 내가 한마디만 말해줄게 와 저 유닛 1명 방수 2명은 이제 끝난다 진짜 잘꺼야 오케이 오케이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이번엔 유령할게요 큰 맵 어디 보자 위험 인물이 파란색이야 흰색이야 조심해야돼 유령 어디있어? 어? 아 다크 데블라 안보여 누군지 몰라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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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잉 주황이야 이제 아 갤럭시야 좀 나오자 나 한번만 봐줘 나 진짜 한번만 한번만 나 진짜 한번만 봐줘 아이 잠깐만 나 한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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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주변에 나 잘 안 움직여 막아봐 남다른 정신이 남다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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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안되네 나이가 안되네 나이가 안되네 아빠 내 기분이야 잘가요 누구야? 몇님 한판 더해 내 목적은 둘다 죽이는거다 내 목적은 둘다 내 목적은 둘다 이번엔 작은 맵 할까? 큰 맵 네 큰 맵 진짜 작은 맵 나이가 팩맨이잖아 뭐 자꾸야? 잠깐만 잠깐만 이러지마 야호호호 야아악 지렸다 아 갤럭시 나와 갤럭시 일로와봐 빨리 글쎄가 갤럭시였어 일로와 빨리 채널로 튀어나와 아 아 야 불쌤이네 나 안해 너랑 이제 아까는 누가 나 죽인거 안했나? 아니 몇번이나 죽여놓고 혈마해져도 아 파란히 좋았습니다 쓰레기 작전 실패 오셨다 와 니다니 개빡셨네 한 번 더 죽일 것 같네 아 이번엔 어떻게 죽이지 네? 네? 아 나 소은이 유튜브 소개 안할래 아 아 아 나 볼 찢어질 것 같애 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한 명인데 응 누구 아는 지인이지 또 응 왜 들어와 누구세요 쪼분 어 척자로 할 수 있겠다 오케이 크론 쓰기 어 저기 블랙베어님 죽이 안했죠? 아 아 쓰레기 아 쓰레기에도 죽으셨나 길막 워프 워프하고 작은 누나 못생긴 누나 작은 누나란다 아 그 큰 맵이에요 아 작은 맵 아 몰라 몰라 아 아 잠깐만 제발 우와 잠시만 아 쓰레기 아 쓰레기 잠깐만 쓰레기 쓰레기 갤럭스 시크릿님은 대단하다 그래도 그럼 발색 때 흰색 누가 이길까 자 갤럭시 대 갤럭시다 내가 죽겠다 달리에 나올까요 대이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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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자 팔이 나올 강인데 포스나 포스나 포스나니다 아 긴장 요 ke ㅋㅋㅋㅋㅋㅋ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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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어 아니다 어? 어 어? 뭐야 저 어디가? 나 아님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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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와 제작진 어졌다 저 막아야지 막아야지 가이들 막아야지 일로 심지니고 사겟박이 형 아 아닌데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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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작은 맵 하자 한 번 더 2분 남았어요 2분 자.. 아니야.. 나 오늘 밤새울 수도 있을 것 같애 다시 만들어 빨리 다시 만들어 빨리 아.. 이번엔 작은 맵 하죠 개종이 없게 정신 소원이 이번에 죽이면 나 진짜 홍보 안을래 나는 승도를 버리고 방송을 위해 그러지 맙시다 자 작은 맵 작은 맵 나 자리 잡아야돼 자리 얼른而ulture 얼른 자리 잡아야 돼 여기 잡자 어... 자... 조심해야되는 인물이 저게 누구냐 빨강색이랑 흰색이네 흰색 아일로 오 completely 오케이 여기로 가야겠다 절로 가야되 가빈타치쿠 알아요 오케이 여기저것 문젠데 어 나 아리야 살았네 길막해 저 놈 죽여 오케이 다음 주황 다음 주황 다음 주황 어 잠깐만 어 그렇네 옳지 오우우우우우 그거 막은 왜였니까 감사합니다 잘가 야야야야 고마워요 어 막아줬어 음 왜저래 저 분 이물어져나 어! 바뀔텐데 가야지 바뀌었을꺼야 야! 야아! 왜 안받겨요! 야아! 아이 형 또 좋아하네 또 생기긴 하다 아아 고맙다구 소원님 합방 감사합니다 아 네, 다음에도 다음에요? 다음에도 좀 고려해볼게요 나 지금 갤럭시랑 합방하는 것도 나 갤럭시랑 합방하는 것도 이제 고려해야겠어 소원님 가세요 합방 곧 또 준비하세요 알겠죠? 네 파이니 다음엔 샷건 100번 치기 해드릴게요 응 감비해주세요 감비 네, 아무튼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어, 둘이 둘이 또 저 다골하지 마세요 제발 나 지금 멘탈 터졌거든 멘탈 터졌고 네, 이따 주무시기 전에 저 방송 조금만 더 할 거니까 30분만 조금 더 할 테니까 샷건 보이고 싶으면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네, 일단 수고하실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-X-X-X-X-XX